겨울을 맞아 송도 컨벤시아에 실내 키즈 썰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 송도 실내 키즈랜드와 실내 썰매장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초대형 실내 사계절 썰매를 비롯해 초대형 범선 정글짐, 영유아우두를 위한 볼풀존, 뛰면서 즐길 수 있는 장애물 스포츠존,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주선, 미니바이킹, 미니기차 등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한 차량 도색 오감만족 프로그램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같이 즐길 수 있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도 컨벤시아에 설치된 초대형 실내 썰매장은 추위 걱정 없이 아이와 함께 썰매 타기를 즐길 수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티켓은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고 국내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 25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활동이 제한적인데요. 송도 컨벤시아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온통인천 뉴스 박소영입니다.